비쥬얼 댄스의 정점을 찍는다, 나잇뮤직스 저희가 모델돌이기 때문에 가진 장점들이 있잖아요 키가 크다는 장점 남자 댄서분이랑 춤을 첫 번째 봤거든요 여성미, 남성미 동시에 이제 공전하는 비장인 위기가 있어요 춤 잘 추는 어린 친구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나잇뮤직스 지금까지 나잇뮤직스와는 전혀 다른 매력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, 네, 네. 네, 네. 레이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